형도 노래 잘하잖아. 나? 동네 노래방이지. 동네 노래방 수준. 형 잘 부르는 노래 뭐였지? 아니 안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나? 어. 나 뭐 주로 이제.. 우리 노래방 가면 형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난 유재하 노래 많이 하지. 유재하.. 김동률.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그거. 뭐였지?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까? 그거랑 형 그 노래 뭐.. 그 노래인가? 이 노래인가? 아.. 언젠가 찾아낸.. 그거지? 아 우연히 찾아낸.. 그래 그래. 낡은 테잎 속에 널 들었어.. 맞아 맞아. 울지마. 잠깐 울자 형. 아하하하하하 각자의 시간을 가질까? 어. 각자의 시간을 가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온열이 찾아낸.. 낡은 테잎 속에 노래를 들었어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진심이 담겨서 누구 생각해? 누구 생각해? 누구나 마음속에 첫사랑 하나쯤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하하 어? 아니 이게 첫사랑에 관한 그런 얘기잖아. 하하하하 그러니까 딱 누구 생각했냐고? 누구 떠올렸어? 내 첫사랑이 언제더라? 하하하하하하 흘리기도 했지 오래된 테잎 속에 그대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기도해 하하하하하하 지금 빵 빠졌는데 지금 들어갔는데 완전히 하하하하 어? 지금 장난 아니니까 저 멀리 아련했어 하하하하하 아.... 걸렸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 하하하하 건강하시죠 하하하하 흥 흥흥 흥 흥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아멘